이게 좀 모양이 이렇게 보여져 맛있거든요 아 나 너무 먹고 있어 아... 내가 맛있을래 그렇게 구시를 먹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프리스 배틀그라운드팀입니다 안녕 아프리카프리스니까 같이 해보네요 좀 하고 있는데 왜 또 거기서 왜 안녕하세요 아프리카프리스 배틀그라운드팀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 할 컨텐츠는 이 롯데리에서 나온 이 뮤리터리 버거 이 통칭 군데리아를 미국의 역병을 할 건데 저희 이렇게 셋과 둘로 나눠서 앉은 이유가 자랑성 이제 대한민국 예비업 경장들이고요 여긴 아직 초코송이들이거든요 리핀 초코송이들 진풀자군들은 국이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 특수국 저 유니티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또 사치 통칭이 이제 군대에서 군대리아 전문가로 불렀기 때문에 딸기잼을 먼저 이렇게 발라줘요 원래 딸기잼이 그렇게 생겼나? 그리고 덮어 일단 우유를 부을 거야 이제 어떻게 붓냐 중간에 흡역 이곳에다가 집중적으로 1.4 우유를 빵에 다 잠기면 안 돼 정확히 밑방의 3분의 2기정 됐어 그때 또 이제 관상용? 아니 기다렸다가 먹어야 돼 이게 빵에 우유를 흡수하거든요 나는 그러면 상병버거를 만들겠어 이렇게 딱 상병버거는 뭐야? 여기 옆에 있는데 상병버거 이걸 4등분을 해주는 게 이게 모양이 이렇게 보여도 맛있거든요 이거 기억하기 싫은 맛인데? 잼이랑 치즈 있으면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없을 수가 없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이렇게 늦게 조립을 한다 바로 이제 군대 바탕이죠 샐러드 올리고 저렇게 말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맞아야지 느낌 있어도 이렇게 있어 좀 업그레이드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느낌 틀려요 딸기잼 바른 빵을 머금은 이 와 딸기잼 바른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는 거는 행위부터가 달라요 지금 왜 이것도 맛있어졌을까? 보고 보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일단 제 레시피는 맛있을까? 이 정도면 군대 두 번 가지 이걸 다 문제 하자 군대랑 맛이 달라요 참 패티도 맛이 달라요 군대가 더 맛있는 거 같아 군대 때 안에서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재료가 더 무겁죠 재료가 쌈마이어의 조합이 어울리는데 그래서 더 맛을 먹는 거 같아 어떻게 먹는다고? 군대 가면 선임들이 다 알려줄 거야 나 미리 배우는 거 같아 아니야 미리 배워도 난 그렇게 못 먹어 생명을 바르고 3등부터 가면 됐어 그럼 2등병은 어떻게 먹나요? 일단 햄버거 먹는 표정부터 일단 열정적으로 먹으면 돼 아랫방에 잠겨야 돼 아우 답답해 만약에 자기 후임이 이랬다 입을 다물게 하자 안이 확 넣으라고 난 흥어내림이 안 흐르라고 뜯고 싶은 거 아래 아니 아래 샌다니까? 정우는 군대가면 A급이다 한 대 맞겠다 지금 아 난 못 맞겠어 지금 속이 안 좋습니다 나는 그냥 누구도 먹어야 돼 나는 일단 야채를 담자 이거지 근데 맛있지? 생각보다 맛있지 않아? 맛있지 너 없어? 제꼬치님 불러줘 그거 한입만 먹여줘 제꼬치님 딸기 적신빵 한입만 먹어주세요 옛날 맛인지 저는 찍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 난 그냥 정상적으로 먹었어 아우 답답해 답답해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 네 군대가면 이렇게 절대 안 먹는 거 코치님이 군대 때 먹던 그 맛인 거예요 정말 맛있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맹물 이거 맛있다 아니 화요일 토요일 맞나? 군대리아가 저는 점유지였어 어 점유지 저는 703 특공대 나왔습니다 너네 특공하질 않은 그때가 돼가 된다 근데 이걸 왜 뭐가 되는지 알아? 군대 때?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 PX 갈돈이 아 얘네 되게 많은 거구나 얼굴 올랐어 먹지 마라 그냥 군대가 궁금한 사람들 어 군대가 궁금한 사람들 군대에서 이런 걸 먹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가지고 군대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맛이야 군대를 경험하고 싶으면 서로의 3km씩 뛰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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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햄은 아주 햄이 없었나? 나도 군대맛이랑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아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오유처럼 아니 저 정도 높이가 나올 수 없어 이거 지금 취직해도 돼 빅매이야? 우와 되게 특돼 먹기 나름이네 맛있네 골라가 땡기는 거 안녕 여러분 로 즐거운 볼까 쩔 doctrine celestial 볼까 일단 tym справíz Comedy тяж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